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이제 11주 차입니다.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들어가자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위를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위를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9일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보위 추가 투입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추가 인력 투입은 군의관 공보위를 검토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도입니다. 지난 22일 기준 군의관과 공보위 396명이 의료기관 63곳에서 지원 근무 중입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군의관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고, 오늘까지 공보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추가 인력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해 의료 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정부는 1대1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곰입니다.